안녕하세요. 연울이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하나 알아보는데요. 표현법. 어렵진 않고 쉬운 표현이에요. 어렵진 않고 굉장히 쉬운 표현이죠. 뭐 어떻게 되나? 아, 이쪽이 아니네요. 이쪽이네요. 표현법인데, 루스는 느슨하게 끝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풀어주면 끈떨어진 연신세라는 거죠. 소속이 없는 거예요.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끈떨어진 연, 빈중되는 거,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After his failure in Edinburgh, Edinburgh에서 실패한 후에 he went to university of Cambridge 대학에 갔다. To study for basic art, 인문학이죠. 아트는 예술이 아니고 이럴 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With the idea that he would become a encouragement, 성직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He had passed his exam, 시험을 통과했다. 겨우, but Cambridge turned out to be, 아주 vitally important,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ecause of friendship, he forged, 겪어낸 거죠. 만들어낸 거. Professors of botany and geology, 식물학과, 동물학과 지알라지의 교수들과의 그런 우정 때문에. He, they inspired him. 그들은 그에게 영감을 풀어놓았다. To become a naturalist, 동식물학자가 되라고. John Hanselow는 took him. 그를 데리고 갔다. Plant collecting이죠. 여러분이 이거 좀 어려워하는데 Go ing가 있죠. Go walking 그러면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는 거죠. 수영하러 그런데 데리고 가면 took him ing인 거예요. Plant collecting 한 덩어리로 묶인 거죠. 그래서 John Hanselow가 In the Cambridge, Cambridge의 시골에서의 식물 채집에 그를 데리고 갔다. Go ing 대신에 took 목적 ing인 거죠. Adam Sedwick은 went within 그와 함께 to Wales에 가서 To study the local rocks, 그 지방의 암석과 화석을 연구하게 했다. After this tour, Sedwick의 이 연구가 있은 후에 Darwin had greats from the new 대학을 졸업했고 그래서 루스, 할 일이 없었다. 루스 엔드죠. Not sure what to do next. 다음에 뭘 할지도 몰랐다. He was saved by an unusual, 특이한 제안. 아주 보통이 아닌 그런 제안의, 특이한 제안의 구원을 받는다. Would you like to become a gentleman naturalist? 아, 동심을 하객관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On a surveying boys aboard. The ship HMS Beagle, Beagle 호의 승선한 탐사 그런 여정에 가지 않겠냐는 거죠. Led by Captain Robert Fitzroy, Royal Navy, 영 해군이죠. 왕립 해군의 선장이 로버트 Fitzroy가 이끌었고 His father said no, 아빠는 반대했고 But his uncle, 삼촌이 그의 아버지를 설득했다. This is actually a good, great, 좋은 아이디어라고 The boys on the Beagle, Beagle 호에서의 여정은 Was Charles Darwin, Darwin을 만든 것이었다. 이런 거죠. 다인의 만든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A번 답이 됐고요. Loose and였죠. 그리고 비슷한 단어가 많지만 여기서는 making이 그대로 하시면 돼요. Charles Darwin을 만든 것이었다. 발전하게 한 것이었다. 이런 뜻이 되죠. 쭉 내려가죠. and와 making이 됐죠. Art degree는 인문과학, 인문과학이라고 그랬죠. 과학과는 아니고 인문이래요. 인문도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것뿐죠. 에덴버로, making, 단수로 보통 쓰게 되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발전시키는 것. 이 경험은 너를 발전시키게 될 거다. makers를 쓰면, making를 쓰면 보통 복수형을 쓰게 되면 소질이 되기도 하죠. He had a making of great musician. 그 안에 위대한 음악가가 될 making, 만드는 내용들이니까 적성 소질이 있었다는 거죠. 원료 재질이 되기도 하죠. and loose end, and loose end가 나오죠. at a loose end, 단수로 쓰기도 하고 복수로 쓰기도 하죠. 직업이 없는 거, 빈둥거리는 거. have nothing to do, 할 일이 없는 거죠. 종종 그래가지고 지루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Connie is at a loose end because she finished all of her chores. 그녀가 집안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빈둥거렸다. 이런 거죠. why don't you drop by me? 어느 날 들리지 그래, APUR로 한가할 때 이런 거죠. 이 일이 손이 딱 풀려 있는 거죠. my plans are cancelled, 취소되어다. so I'm at a loose now, 할 일이 없어. 이런 거죠. loose는 매지하는, 매지하는, 끈떨어진, 풀림인 거예요. 소속도 없고 닥치는 대로 흘러다니면 빈둥거리는 거죠. 그래서 at a loose end, 끈떨어진 년, D웅박을 생각하는데, D웅박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저도 뭐 D웅박 처지다 뭐 그런 얘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저도 네이티브니까, 우리말 네이티브. 한국어 이제 모고 하잖아요, 저도. 삭구를 느슨하게 하지 않는 걸 이렇게 찾아봤는데, 삭구가 뭘까요? 또 삭이 이게 동아줄삭이에요, 동아줄삭. 삭을 어떻게, 삭을 이렇게 묶는 그런 기구에서 나온 거예요. D웅박이란 뭐냐? 반으로 쪼개지 않고 둥근 모양 그대로 꼭지 구멍만 뚫어놓고 그 속을 파낸 것을 D웅박이라 그래요. 그리고 D웅박 팔자라는 입구가 좁은 D웅박에 갇힌 팔자라는 뜻으로 일단 신세를 망치면 거기서 헤어나기 어려움을 비유하면서 여편내 팔자는 D웅박 팔자다. 자, 또 제가 PC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PC 아시죠? PC. Political Correctness죠. D웅박이 끊어지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런 거죠. The makings of 발달이나 성공의 수단이 되다. That was the making of ink를 발전하게 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는 않죠? 에럴루스엔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